바닷가에 이런 조그만 시골집 하나 사서 수리해가지고 오도이촌 하면서 시골살이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경남 고성군 남해바다입니다. 저 멀리 사량도도 보이고 바닷가에 있는 어촌마을입니다. 갑자기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봄바람이 엄청나게 새겨봅니다. 바닷가는 항상 보면 바람잘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 바로 뒤쪽에 있는 야산인데 저기 숲속에 집이 한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오래된 집인데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네 저렇게 소나무숲에 가려가지고 가까이 와도 여기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집 주위로 사방이 전부 소나무숲입니다.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만들어 놓고 마당에는 석축을 쌓아가지고 마당을 완전히 평지로 만들어놨습니다. 집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보이는데 건축물 정보를 찾아봐도 언제 지었는지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안 산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마당은 엄청 넓은데 지금 완전히 잡초밭이 되어있고 억새도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 이 집 앞쪽으로는 바닷가 쪽에 펜션같은게 들어와있고 요 뒤쪽에 가면은 옛날 어촌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소나무숲은 예전에 아마 여기 바람이 엄청 부니까 방풍림을 하려고 이렇게 소나무를 빼곡히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소나무 때문에 바다 전망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소나무가 아주 멋집니다. 이런 바닷가 조그만한 시골집 하나 사가지고 수리해서 세컨하우스로 쓰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마당도 상당히 넓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텃밭 몇십평 정도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닷가 어촌마을에도 보면은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로 나온 것도 많고 대략 시세를 보니까 뭐 100평 좀 넘는 이런 집들은 5천만원 6천만원 그정도 하는 가격으로 매물이 많이 나와있는데 막상 거래는 많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집도 살펴보니까 사람이 바로 들어와서 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수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촌집 수리 한번 하는데 돈이 또 많이 듭니다. 최소 몇천만원 들고 좀 많이 쓴다 싶으면은 거의 뭐 집산 돈만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집 5천만원에 사도 수리 깔끔하게 하면은 1억이 들어갑니다. 얼마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정부에서 지금 시골 농촌 어촌 이쪽에 있는 시골 빈집 현황조사를 정밀하게 한답니다. 제가 봐서는 뒷북 치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하려면은 벌써 한 10년 전에는 했어야 됐습니다. 시골에 어느 마을에 가나 이런 빈집은 널려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빈집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정부에서 이 빈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일본처럼 빈집은행이라고 하죠. 이 집주인하고 여기 들어와서 사시는 분하고 연결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골집들은 보면은 엄청 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수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수리하려면은 공사비도 많이 들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시골 빈집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이 빈집을 숙박업을 하는 사업자한테 임대로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하고 요새 또 인기가 많은 총칭서 그 숙소로 활용을 한답니다. 원래 이런 주택들은 거주용으로 등록된 집이라서 숙박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걸 좀 일부 풀어가지고 이런 집도 개조를 해가지고 숙박업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답니다. 여기 보니까 깃털이 막 떨어져 있는데 비둘기 깃털이네요. 아마 매가 비둘기를 한 마리 잡아드신 모양입니다. 에어비앤비 같은데 이 숙박업으로 올려가지고 총칭서 이렇게 영업을 하려면은 이 집을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수리비가 만만치 않죠. 시골에 와서 바캉스를 즐기는 걸 총칭서라고 하는데 요새 20, 30대한테 인기가 많답니다. 지금은 총칭서가 젊은 사람들한테 유행이지만은 또 이 유행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시골집에 살아보시면은 겨울이 제일 문제입니다. 여름이나 이런 때는 그냥 모기장치고 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겨울이 되면은 엄청나게 춥거든요. 특히 이렇게 옛날집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가 아예 안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집 지을 때 그냥 시멘트 블록 쌓아서 올리고 벽 만들어가지고 안에는 벽지로 그냥 마감하면 그게 끝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군부를 또 엄청 떼죠. 그래서 보면은 장판이 녹을 정도로 바닥은 지글지글 끓습니다. 그런데 외풍이 심해가지고 코가 새콘할 정도로 반공기가 차갑습니다. 심지어 자고 일어나면 문 앞에 놔둔 물컵에 물에 살얼음이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둘장이 있어가지고 군부를 떼더라도 이런 시골집들은 다 단열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또 여름 되면은 모기, 벌레, 개구리, 뱀 이런게 마당에 막 지나다닙니다. 그런게 싫다면은 시골생활을 꿈꾸시면은 절대 안됩니다. 아 그냥 저런 개구리 지내도 다 자연의 일부거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이 집 바로 앞에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썰물이 빠지면은 이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물이 완전히 빠져서 걸어서 섬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런 갯벌에 들어가가지고 조개도 죽고 낙지도 좀 잡고 하면은 금상첨하겠죠? 그런데 어총개 허락없이 여기서 조개 잡다가는 험한 꼴 봅니다. 예전 댓글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님이 자기 아들 데리고 바닷가 드라이브 하면서 조개 캐고 있는데 어총개 할머니가 낯을 들고 뛰어오더랍니다. 낯은 곧 흉기죠. 네 어총개 터새 무시무시할 정도로 겁납니다. 시골집 살 때 이런 바닷가 땅은 부르는게 값입니다. 공시지가 이런거 몇배로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땅값 바가지 쓰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바닷가라서 월동배추가 아주 싱싱합니다. 시골에 와서 이렇게 텃밭농사짓고 하면은 시간 잘갑니다. 소일거리로 아주 좋습니다. 여기 농촌 어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될건데 실제 돌아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옛날 어릴 적에 농촌 어촌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걸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편의시설같은게 부족해서 생활하기 불편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청까지 나갈래 해도 차를 20분정도 타고 나가야되고 여러가지로 불편함이 많죠. 그래서 은퇴를 하더라도 자기 고향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몇 안됩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전부 자기 고향 어촌 농촌으로 내려온다면은 시골에 빈집이 하나도 없을겁니다. 날도 따뜻하고 오늘 바닷가 나와서 바람도 한번 쉬고 시골집 구경도 한번 해봤습니다. 시골집 구경도 한번 해봤습니다.